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머리또 해볼까요? 여기 있는 주소를 클릭했을 때 여기의 HTML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도록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면, 물음표 id는 html, 즉,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웹 애플리케이션에게 즉, html이라고 하는 id값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이 html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웹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semantic url 또는 pretty url,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주소에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아름답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관적인 거고 미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이런 것과도 살짝 관련이 있긴 하지만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것보다는 최근의 트렌드는 쿼리 스트링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페이지 슬래시 html 했을 때 이 html이라는 저 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와서 저걸 가지고 데이터 디렉토리에 html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는 걸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페이지라고 하는 저 경로 있죠? 저걸 path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뭘 필요로 해요? 저 페이지 슬래시 뒤에 있는 저 html이라는 저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이 콜백 함수 안에서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이드를 보면 라우팅 즉, 라우팅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 쭉 보면 get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만약에 post 방식인 경우에는 getMyGoPost를 쓰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routePath라고 되어있는데 쭉 보면 이 다양한 경로에 대한 예제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routeParameters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routePath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했고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routePath의 users가 이것과 같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한 두 번째 패스가 34면 자릿수로 봤을 때 userID잖아요 그러면 request 객체의 params라고 하는 property 안에는 객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객체의 userID property 값을 통해서 이 34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해 안 가만 한 번 더 보면 이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slash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comma, 아니죠, 저거 comma 맞나요? pageID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page 슬래시 어떤 값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값이 어떤 값에다가 우리는 pageID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request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제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request의 param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죠 검자는 request의 params라고 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리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네요 자, 여기에 response라는 거예요 여기 retur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저는 없애버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html 값이 request의 params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pageID라고 하는 저 그... 뭐랄까요? 저 마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려니까 어려운데 잘 한번 따져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CSS라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slash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할까요? pageID chapterID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CSS 앞에 제가 웹이라고 이렇게 하고 접속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따라 보십시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url path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경우에 어떻게 express에서 그것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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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